덱스톱니다.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아까 OTT 관련 주고 얘기했는데 승리호 CG 제작한 회사입니다. 그래서 OTT 부분은 사실 계속 지금 디즈니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바뀐 게 영화 산업 자체가 극장 개봉을 잘 못하다 보니까 OTT 쪽에서 하는 것도 되게 대형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있고 덱스터 같은 경우 기술력이 거의 국내 1위입니다. 그러니까 VFX라고 쉽게 얘기하면 시각 디자인 쪽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그래픽을 봤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짜로 느끼는 느낌인데 이게 왜 메타버스랑 엮이냐. 메타버스가 그 가상현실 안에서 본인이 VR 렌즈를 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그 부분이 기술이 떨어지면 사실 화질 안 좋으면 눈 아파서 못 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에 덱스터의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. 지금 현재 구간에 주가가 최근에 조정이 들어오고 수렴을 거의 두 달째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승이 슬슬 전환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. 그리고 상반기에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반기는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7,640원 이하 구간으로 7,600원까지 여러분께서 간식 구간으로 보시고요. 1차 목표가를 8,450원대. 직전 고점보다 제가 살짝 더 높게 잡았습니다.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크게 부담이 없고 21선 이탈한다고 해도 사실은 큰 무리는 없지만 6,890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. 전체 흐름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이탈하게 되면 주가 자체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기존의 장대항공 만든 자리 하단이 6,800원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6,890대를 하고 저는 최종 목표가는 9,000원입니다. 7,890원입니다.